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늘의 꽃,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 이 인간,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먼가, 둘의 그 간격이 얼마나 얼마나 다른가. 인간은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것. 인간에게 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죄의 가운데 살아가고, 죄의 가운데 태어나고, 죄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정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의 방법,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종교들이 그 신, 이름 다른 그 신들을 만들어 놓고, 만드는 것보다도 믿는다라고 하는데, 공통적인 것들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편에서 노력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무엇을, 내가 잘, 내가 공을 들여서, 해서 그 신이라는 존재를 경험할 수 있고,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방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란, 그 신이란 존재는 완전한, 완벽한, 거룩한, 우리 인간의 경제,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접할 수 없는, 내 방법으로는. 그래서 오직 우리들이 그 신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길을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내가 그 길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고 방법을 알려주신다더라도, 우리들이 이 죄의 가운데 있다라는 것,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또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를 안 합니다. 왜? 다른 차원, 다른 세상의 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우리 인간의 처지를 잘 이해합니다. 아픔을 이해하죠. 실패를, 또 뭐 좋은 것을, 그 쾌락적인 것을 다 이해합니다. 왜냐? 우리는 다 인간으로서 어떤 같은 레벨, 같은 수준, 같은 이해할 수 있는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법, 우리보다 차원이 다른,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살아가, 존재하시는, 그 거룩하신, 죄가 없는 그 영역에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한 것을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정말 우리들의 지혜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 동물들, 어찌 인간의 영역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따라할 수가 있겠습니까? 돼지가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정말 멀고도 먼데,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는가?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께로서 오고 하나님이 나를 증거한다. 내 증거는 그래서 참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다 진리입니다.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번역을, older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because.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도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because라는 번역이 더 맞다라고 보는데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믿지 못합니다. 왜냐? 거부합니다. reject. 왜냐? 내 수준, 우리들의 죄인의 상황에서는 정말 이기적인, 더러운 내 상황에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죠. 나랑 맞지 않습니다. 나랑 차원이 틀립니다.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더러운 것을 받아, 아니 그 깨끗한 것을 더럽기 때문에 내가 더럽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엄청난 정말 깨달음이고 또한 정말 알이 깨어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지는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그것을 믿게 해주셔야 내가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아니, 더럽다 인정하고 깨끗한 것을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게 되어진다라는 것. 만일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배척하고 진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그 진리로, 진리라고 고백하고 그 진리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물결을 거슬려 올라가는 그러한 것이지만 그것을 진리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멘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주는 것.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아들, 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편, 한 차원, 같은 차원에서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백성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말하고 또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그 진리가 나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이 더러운 세상, 이 악한 세상, 이 헛된 세상에서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축복이 저러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